아,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이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 재미없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세요. 알겠죠? 520 이게 뭐냐면 고생대 시작점이야. 요 사이가 고생대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520 알겠죠? 520. 그래서 이게 억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생대의 시작, 중생대의 시작, 신생대의 시작입니다. 520, 520. 그래서 520. 미안합니다. 아니, 혼자서 이게 너무 민망하네. 520 알겠죠? 520. 520, 그 다음에 456 하시면 되겠습니다. 5.4억, 2.5억, 0.6억이야. 0.66억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20, 456. 고중신 시작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숫자라서 이렇게 이상한 드립을 치면서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시고 520, 520. 그래서 고중신의 시작은 520.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가 있는 표거든요. 이 표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거야. 자세하게 볼 거고 지금 좀 외우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이거는 한 번 더 판서를 하면서 써드릴 거거든요. 이 지질 연대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놨다.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교과서별로 정리해 놓은 거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는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들 조금 강의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연대표 특강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길지 않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각각의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가지고 표준화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생물계의 역사 나와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정말 외우기 싫게 생겼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순차적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얘기하고 다시 이 표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봐. 이거는 교재엔 없는 것들이야, 이제부터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지질시대의 기를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 외우실 때 이렇게 한 번 가봅시다. 이거 순서대로 써놓고 얘기할게요, 일단. 막상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되게 오래간만 해가지고. 자, 고생대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가 트라야스기, 쥐라기, 그 다음에 백악기. 이렇게 돼 있고요. 신생대가 팔레오기, 네오기, 그 다음에 사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모실대, 석패, 트지, 백팔레사.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캄, 처음에 캄브리아기죠. 캄, 캄, 오실대. 오고 있죠? 이 동물은 여러분들 쿼카입니다. 선생님 쿼카 닮았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쿼카를 좀 모델링을 했어요. 캄, 오실대. 캄, 오실대. 오실대. 자, 그 다음. 석탄, 페트로. 석탄, 페트로. 뭐 말되는 소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석탄, 페트로. 주세요. 주세요. 몇 개? 108개. 만이가 사라. 알겠죠? 이 선정도 맞았는데. 이거 혼자 하니까 너무 민망하다. 자, 캄, 오실대. 석탄, 페트로. 주세요. 108개. 네가 사라.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캄, 오실대. 석탄, 페트로. 주세요. 네가 사라. 몇 개? 108개. 내가 사라. 알겠지? 캄, 오실대. 석탄, 페트로. 주세요. 108개. 내가 사라.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기를 외우는 방식이야. 그래서 총 6개, 3개, 3개. 6, 3, 3개의 기가 있다. 6, 3, 3. 고중신. 이 기는 여러분들 순서대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앞글자만 알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 앞글자만 알면. 그러니까 캄,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트라야스기, 쥐라기, 백악기, 팔레용기, 네오기, 사악기입니다. 물론 이게 어원들이 다 있는데 그건 너무 오바스러워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캄브리아기 바로 전 단계가 뭐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캄브리아기 때,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게 일어나. 이때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생누대가 시작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520, 520, 456. 알겠죠? 456. 억. 됐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일단 이게 기본 틀이라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다 합쳐봤어. 캄, 오실 때 석탄팩트로 주세요. 몇 개? 108개? 마, 니가 살아. 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게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표정이 썩을 텐데. 보고서 이 새끼가 미쳤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길을 좀 외우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